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부 시설만 운영합니다. 체육문화시설인 동대문구민체육센터와 이문체육문화센터, 중랑천체육시설은 18일과 19일 부분 운영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0일부터 22일까지 휴관합니다. 정보도서관, 답심리도서관, 휘경어린이도서관, 배봉산숲속도서관 등 구립도서관도 18일과 19일 부분 운영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휴관하며 동대문구청 책마당도서관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휴관합니다. 충북 제천에 위치한 청풍뉴스호스텔은 추석 연휴 기관과 관계없이 전일 운영합니다.